올해 완주와포축제는 그야말로 전 국민의 이목을 사로잡는 대형 이벤트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트로트 황제 장민호와 웃음의 제왕 박명수가 한 무대에서 펼칠 깜짝 공연이 그 이유입니다. 단순히 두 스타가 출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무대에는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반전과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소식이 팬들과 언론을 들썩이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준비한 무대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먼저 트로트계에 살아있는 전설 장민호는 그의 이름만으로도 이미 축제에 폭발적인 화제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장민호의 무대가 단순한 트로트 공연을 넘어서는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번 공연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퍼포먼스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퍼포먼스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장민호의 또 다른 얼굴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장민호는 자신의 대표곡을 재해석하여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관객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파격적인 요소들이 가득한 쇼가 될 것이라는 예고가 있었습니다. 트로트 가수로서의 이미지를 넘어서는 그의 새로운 도전은 레전드급 퍼포먼스로 남을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장민호는 공연 중 팬들과의 즉석 소통 시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특히 팬들의 사연을 무대 위에서 읽고 그에 맞춘 깜짝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니 그와 팬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팬들의 사연이 어떻게 무대 위에서 풀어질지 그가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궁금증이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노래를 부르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팬들과 실시간으로 교감하는 그의 모습은 진정한 팬바라기 장민호의 진가를 보여줄 것입니다. 한편 박명수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웃음의 제왕인 그는 이번 완주와포 축제에서 특유의 유호무와 재치를 마음껏 발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번 무대는 단순한 스탠드업 코미디로 끝나지 않고 그가 웃음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메시지와 사회풍자를 던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지난해에도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킨 박명수는 올해도 독창적인 무대 구성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특히 그의 스탠드업 코미디는 우승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청중들에게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풍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 더욱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깜짝 게스트도 등장할 예정입니다. 현장에 있던 관객들만이 알 수 있는 깜짝 게스트가 누군지에 대한 궁금증도 폭발하고 있습니다. 박명수 특유의 재치와 캐스트와의 즉흥적인 토크쇼는 그 자체만으로도 무대를 감동과 웃음으로 물들일 것입니다. 대중의 예상치 못한 순간에 터지는 웃음과 충격적인 비밀이 담긴 이 무대는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축제는 단순히 유명 연예인들의 무대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완주와포축제는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대규모 힐링축제로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매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와포터 런닝맨은 참가자들이 물속에서 펼치는 런닝맨 스타일의 액티비티로 온 가족이 함께 웃고 즐기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맨손 물고기 잡기 체험과 메뚜기 잡기 체험 역시 많은 참가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도시 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자연 속에서의 이런 체험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신선한 힐링을 선사합니다.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이러한 체험들은 단순한 놀이를 넘어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완주와포 축제에서 절대 놓칠 수 없는 또 다른 하이라이트는 바로 다양한 로컬 푸드입니다. 완주의 13개 읍면에서 온 마을 셰프들이 준비한 신선한 재료로 만든 건강한 음식들은 축제 참가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특히 로컬 장터에서는 완주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산물을 직접 구매할 수 있어 건강한 먹거리와 함께 완주만의 특별한 미식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건강식을 강조한 다양한 메뉴들이 준비될 예정이라고 하니 미식가들에게도 절대 놓칠 수 없는 축제입니다. 신선한 재료로 만든 건강한 밥상은 물론이고 자연 속에서의 힐링과 함께하는 음식은 오감을 만족시키는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축제를 마무리하는 공연은 완주 홍보대사 고성현과 라클라스의 피날레 무대입니다. 완주의 자연과 어우러진 그들의 음악은 청춘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고성현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자연과 사람을 연결하는 특별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하니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무대는 그 자체로 하나의 작품이 될 것입니다. 올해 완주와포축제는 그 어느 해보다도 특별합니다. 장민호와 박명수라는 두 거물급 스타의 무대, 자연과 어우러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신선한 로컬푸드와 함께하는 미식 경험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사할 것입니다. 완주와포축제는 단순한 지역 축제를 넘어 자연과 사람, 그리고 음악과 음식이 하나되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과연 장민호와 박명수가 준비한 깜짝 무대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오직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와포축제의 역사와 중요성 와포축제는 한국의 다양한 음악 장르를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행사로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모여 자신들의 음악을 팬들과 나누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이 축제는 단순한 음악 축제를 넘어 문화적 교류와 소통의 장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올해 와포축제는 특히 장민호와 박명수의 협연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장민호와 박명수 각자의 매력 장민호는 독특한 목소리와 뛰어난 무대 매너로 사랑받는 트로트 가수입니다. 그의 음악은 전통적인 트로트 스타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 박명수는 코미디언으로서의 입짓뿐만 아니라 예능과 음악에서도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조합은 팬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와포축제에서의 공연은 비밀스럽게 준비되었습니다. 장민호와 박명수는 예전부터 서로의 음악적 재능을 높이 평가해왔고 이번 공연을 통해 서로의 스타일을 결합하여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이들은 몇 주간 비밀리의 리허설을 진행하며 완벽한 공연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무대 위의 화합 축제 당일, 장민호와 박명수는 공연을 통해 관객들과의 교감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들은 무대에서 유머와 진정성을 결합하여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공연 중 두 사람은 서로를 소개하며 각자의 음악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공유했습니다. 관객들은 이들의 조화로운 무대를 보며 큰 감동을 받았고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장민호와 박명수의 공연 뒤에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전부터 서로를 존경하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우정을 쌓아왔습니다. 특히 장민호는 박명수에게 음악적인 조언을 받으며 성장해왔고 박명수는 장민호의 재능을 진심으로 응원해왔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공연에서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